안녕하세요. 채널CGV 5월의 큐레이터를 맡은 배우 이정재입니다. 제가 채널CGV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극영화입니다. 아직도 왕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쟁통에 이제 나라가 난리가 나니까 당시 굉장히 먹고 살기도 힘든 백성들을 돈 주고 사서 대신 군대를 보내는 이야기에서 스타트를 하게 됐고요. 왕이 바뀌고 우리가 민초들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나라가 망해도 우리 팔자는 안 바뀌어. 암울한 이야기를 그들은 하지만 영화를 보시면은 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은 있지. 역시 열심히 살아볼 만한 가치라는 것을 믿는 것이야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사극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떤 사극들은 천만이 넘는 관객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하실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흥미롭냐.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면 돼. 다 알고 보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누구가 죽고 음모가 또 생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야기의 흥미를 훨씬 더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 번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추천하는 영화 채널CGV와 함께하세요.